롯덜롯덜롯덜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을 것 같네요. 그쵸? 좋은 하루 되세요. 기사님 저랑 무포 안 가실래요? 예? 돈 더 드릴게요. 하하! 굿발치기네! 금혁수 그놈이 제 아들을 죽인 거라고요.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. 진짜 사람 죽이고 미라 말하는 거예요? 기사님은 안 죽이니까 걱정 마세요. 빨리 출발하죠. 무포만 가면 되는 거죠? 기사님,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기사님,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